네 오늘은 광고의 8원칙의 저자 오두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1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광고의 8원칙, 오케팅 등의 여러 저가를 통해서 여러 지피를 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 제가 조국의 시간도 인기 변경합니다. 아 맞습니다. 오케팅이 그랬죠? 네. 오케팅 어마어마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기업이나 그런 것도 광고 많이 하지만 킹메이커 오두환이라는 점으로 요새는 사람도 많이 광고를 해드리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도 평생 자신을 팔고 살더라구요. 그렇죠.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니까. 네 맞아요. 그럼 18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들으면 좀 웃기실 수 있어요.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출판사, 언론사, 화장품 유통, 화장품 제조, 식품도 제조, 유통, 창고 관리 그리고 스터디 카페나 펜션업, 펜션업은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고깃집이죠. 고깃집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육원 후원단체라고 해서 21개 보육원에 이제 천여명의 아이들을 또 후원하고 있고 뭐 언론책, 언론출판 뭐 책회사 저도 지금 막 가물가물한데 지금 준비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학교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학교? 네. 학교를 좀 지어볼까 하고 있고 지금은 또 목사공부 네. 지금 뭐 별짓 다 오더라 되겠나. 지금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네. 와. 근데 이게 뭐 분야가 너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처음 사업을 해놓고 이런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할 거였어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게 넓어진 거예요? 제가 원래 꿈이 교사고 교사 자격증이 두 개예요. 그래서 교사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다른 길로 접고 가더라고요. 제가. 다른 길로 계속 가서 헤매고 도와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고 쪽 일을 하게 됐고 광고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 광고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를 한번 광고해보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게 어느 순간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그 광고일을 처음 하게 된 거는 어떤 게 있었어요? 광고일을 시작하게 된 얘기가 사실 되게 이제 옛날 옛적이에요. 네. 옛날 옛적이 언젠가요? 옛날 옛적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시기였어요.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다가 아버지가 계속 저를 고시비를 대주고 식비를 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식비를 대주실 때 아버지의 일이 길거리에서 찌그러진대 펴드립니다를 하는 일이에요. 아 차 그거요? 네. 본고차 판금 도색이라고 그래서 본고차 하나 세워놓고 막 이렇게 간파 플래카드 이상한 거 하나 걸어놓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때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해서 돈을 지원해 주신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카드 낼 돈이 없다. 네.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야 이거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네. 그래서 너 뭘 할 수 있지? 근데 아버지의 일은 본고차 판금 도색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왜 돈이 안 돼요? 왜 장사가 안 돼요? 빡게 스미네일 일하시잖아요. 네. 계속 가서 일하시는데 왜 돈이 안 됩니까? 네. 그랬더니 가서 공쳤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바람에 그 뜨거운 바람에 속에서 막 버티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네. 저는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 가만히 있으면 사실 안 되잖아요. 아마 똑같은 상황이면 뭐라도 하셨을 거예요. 마이너스인데.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겠다 그러고 일단 질른 거예요. 아빠 제가 여기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 드릴게요. 음. 네. 이곳으로 오게 해 드릴게요. 네. 네. 길거리에 본고차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헛소리가 공부다니고 이 새끼야. 우리는 아빠여도 똑같은. 되게 현실 버전이었어요. 부모님의 일반적인 반응. 그렇죠. 뭐 헛소리하고 있냐. 가서 아저씨 네 공부나 해라. 빨리 네가 들어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네. 이제 저는 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를 이야기를 들어봤죠. 아빠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빠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음. 음. 색을 배합을 되게 잘하세요. 네. 해외에서 그 이제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들이 파견 나가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 나가서요. 그 페인트 섞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실하는 일을 엄청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색 배합을 잘하세요. 그거 가지고 이제 기술을 쓰시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간판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막 도입이 되면서 1급 기능사 국가제격입니다. 네. 아버지가 일기도 딴 거예요. 자 잘됐다. 요 두 개를 엮어보자. 네. 간판을 잘하셨으니까. 간판 1급이니까. 네. 이 실력으로 철을 잘 다룬다. 네. 그리고 색 배합을 해외에서 색 배합을 했던 경험. 네. 해외파 페인트 경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 두 개를 엮어놓으니까 어 그럴싸한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엮었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작품들을 아까 하신 거 봐봐요. 사진.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좀 나열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가격도요. 일반 본고차 가격이랑 똑같이 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재료배 싸움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업사랑 비교하자. 공업사랑 비교해서 70% 할인된 가격이다. 네. 공업사에 비해서.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 이제 그럴싸한 거예요. 금액도 싸고. 실력도 있어 보이고. 레퍼런스 봤을 때도 어 그냥 그럴싸하다. 근데 그걸로 또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오케팅 전략입니다. 이것들이. 근데 시나리오 전략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된다는 건 뭐 잘하는 거 알겠고. 싼 거 알겠는데 굳이? 뭐 동네도 있는데? 그래서 제 얘기를 팔았죠. 네. 저는 고시생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네. 네. 이러면 좀 이제 눈빛이 달라지죠. 그렇죠? 네. 네. 고시생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카드비를 쓰신다고 하는데. 아들로서. 광고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보시고. 혹시라도. 방문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시력 좋으시고. 따뜻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공부절절. 연락이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그 얘기를 안 써놨으면. 이 앞에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써놓고 나니까. 네. 그 당시에 네이버 카페를 열었는데. 카페 회원이 3,000명이 쌓인 거예요. 이야. 네. 예약이 걸리는데. 3달치 예약이 꽉 찬 거예요. 와.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는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는. 그 주의를 굉장히. 좀 챙기시는 편이라. 일요일은 쉰다라는게. 설칙인데. 네. 일요일조차도 예약이 풀로 차가지고. 뭐. 그냥. 교회 갔다가. 바로 또 가셔야죠.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일이 막. 넘쳐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아. 아버지가. 그때.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조환아. 너. 너 때문에 내가. 산다. 그리고. 그 빚 다 갚으신 거예요. 빚 다 갚으시고. 그리고 돈을 더 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돈도 벌고 너무 좋다. 그래서. 백만원을 그 당시에. 저만은 되게 컸습니다. 그때 5만원짜리가 없었고. 만원짜리로 해서. 딱. 주시는데. 백만원을 받았는데 그냥. 온몸에 전율이 있죠. 네. 쫙. 와. 그게 진짜 오래가더라고요. 남들이 잘되게 도와주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었구나. 네. 그걸 느꼈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 이 광고에 내 인생 걸어야겠다. 네. 누가 나한테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난 이걸로 그냥 굶어 죽든. 뭐하든 나 이 길 갈 거니까. 그냥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광고일. 사람을 날리는 일을 하신다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15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네. 이 광고의 중요성. 더 높아졌다는 생각에서 아니면 똑같다고 생각해서 낮아졌다는 생각하세요? 아. 그때에 비해서요. 네. 어. 지금은 훨씬 더 심해졌어요. 왜 중요해졌냐면요. 매체가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네. 과거에 우리가 한 20년 전 30년도 돌아가 볼게요. 그때는요. 광고가 중요하지 않았던 게. TV 광고 한 번 해버리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80% 다 봐요. 그치. TV만 봤던 시대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유닛들이라든지. 무슨 되게 다양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생겼던 채팅 프로그램. 검색 프로그램. 네이버. 다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체가 분산됐습니다. 네. 사람들 소비자의 시선이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네. 힘들었는데. 지금 보세요. 유튜브에. 지금 우리 유튜브 하고 있죠. 유튜브의 종편에. 옛날에 방송사도 3개였잖아요. 방송사도 많아져. 영화도 많아져. 옛날에는. 집에서 뭘 볼라고 하면 비디오 탭을 빌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넷플레이스를 툭툭 키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비용을 드리더라도요. 알려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돈이 되게. 효율적인 지출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죠. 옛날에는 또. 바깥에 이제. 외부 광고라고 하죠. 오개 광고를 막 해요. 크게 막 간판 걸어놓으면. 지나가다가. 어. 나 이렇게 하면서 보잖아요. 네. 요즘은요. 오개 광고가 얼마큼 무너졌냐면요. 네.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이거 보고 되죠. 아우 그러네요. 진짜 똑같은 거 보고 있구나. 네. 그렇죠. 이제 흔히는 안 겁니다. 야. 그래도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네. 훨씬 더 중요해졌죠. 돈은 더 많이 써도 광고율은 떨어지는 상황이네요. 지금. 예. 그 이제 그 이번 책에 소개해 주신 다양한 광고전략 중에서. 제가 좀 되게 인사이트 있고 궁금한 것들 좀 질문 준비 해봤는데. 일단 책에서 5%가 되려면 95%와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써주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게. 네. 우리가.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경쟁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쟁을 하다보면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가 된다는 거잖아요. 비교되서 누가 더 좋으냐 그리고 누가 더 좋은지 그걸 소비자들의 시선으로 비교한 다음에 선택하게끔 만드는 행위. 그건데 결국은 선택을 받으려면 내가 조금 특별해 보여야 돼요. 특별하게 보이려면 좀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포장을 한다는 것은 또 있어 보이는 것이다. 결국은 저거 괜찮은데 있어 보이는데 어쩌고 나 갖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려면 결국은 95%랑 똑같은 걸 하게 되면 95%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5%는 특별하니까 5%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해서 저는 책에도 여러 번 얘기한 거는 그런 거죠. 5%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95%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돼요 그러면 95%의 이야기를 들어요. 100명한테 물어봐서 95명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색한 거에 반대로 가야 성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색깔 좋아하시는 색 있으세요? 빨강? 빨강 좋아하세요. 남들이 다 빨강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빨강에서 나는 돋보이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흰색을 쓴다거나 검정색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색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으니까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색깔로 딱 비유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근데 이런 사실을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거 할 때도 남과 다르게 해야 된다든지 남과 달라야 팔린다든지 하는데 여전히 95%를 택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이유들이. 왜 5%를 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5%를 택했을 때 이거죠. 뭐 아니면 도다. 두려움이네요. 두려움이죠. 내가 도가 될까 봐. 네. 도가 될까 봐. 빽도가 될까 봐. 네. 빽도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던지면 되겠는데 이게 빽도가 나와버리면 자기가 했던 걸 까먹어버리니까 그게 두렵죠. 저도 그게 두려운 상황에서 근데 도전하지 않으면 결국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광고일도 하시니까 수없이 받는 95%와 5% 사이에서 오프센트를 계속 많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선택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떠세요? 오프센트를 계속 선택한다는 것은 살아오고 보시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행보처럼 그 이런 거죠.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광고를 할 때도 지금까지 남 잘되는 일을 계속 도와줬는데 저희가 저희 거 안 해보고 뭐 뇌로만 이렇게 보면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하면 현실성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당신을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퍼스널브레이딩 해드릴게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안 빛나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많죠. 엄청 많죠. 그렇죠. 자기부터 빛나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광고를 해준다고 하면 자기부터 자기 사업체부터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저는 딜레마가 온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당당하게 얘기하려면 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과 나오더라 이러니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뭔가 계속 지금도 5%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 있는 게 일단은 광고가 제일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은요. 물론 본질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저는 세 가지를 분류합니다. 개념을 본질은 있고 보통은 이제 본질 그대로 봐주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질 그대로 브랜드가 되길 바란다. 이러는데 저는 아예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틀린 게 맞습니다. 본질하고 마케팅하고 합쳐진 개념이 가치라고 느껴요. 아 본질 플러스 마케팅이 가치다. 네 가치. 사람을 만났을 때 본질 그대로 가치로 느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것처럼 본질에다가 마케팅까지 더해져서 포장된 것까지가 가치고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곱하기 광고를 해야 아 네 그렇죠. 내가 특별하다고 느껴지면 뭐래요. 어차피 알릴 수가 없는데 만나지가 않아. 그러면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는 가치와 광고는 다른 개념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가치 자체를 계속 알리려는 행위를 따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브랜드라는 본인 진짜 상대방이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본질, 마케팅, 가치, 광고 이 네 가지 중에서 내가 알린다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일단 포장을 해야 돼요. 없어도? 네. 왜 그러냐면요. 포장 안 하면 안 팔려요. 아무리 좋아해도? 네. 안 팔려요. 제가 고깃집을 하고 있으니까 고깃집을 빌리도록 할게요. 고깃집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내 가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저씨 메뉴 바꾸세요. 메뉴가 왜 이래요? 메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간판 간판이 이 모양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와가지고 먹어봤는데 짠데? 이거 이렇게 소금 몇 티 넣었어요? 이래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위생관리가 진짜 개판이네. 이래요. 기분 어떠세요? 안 좋죠. 안 좋죠? 그게 100조 원이에요. 주시죠. 본질은 같은 건데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냥 기분이 어차피 우리가 잘 포장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포장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가서 코칭을 해주는 입장으로 생각해 볼게요. 나는 가서 실제로 막 진짜 좋은 얘기들 득이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을 막 해줬는데 그 사람은 아까 얘기한 거 저는 기분 나빠요. 이러면 머리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합니다. 나 이건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네. 이런 고민을 하시기 시작해요. 결국은요. 브랜딩이 돼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뭐 백종원이 아니어도 되죠. 이쪽 분야의 전문가처럼 확실하게 보이는 그 요식업 컨설턴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고 나서 다가가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브랜딩이고 근데 그 브랜딩을 못 만들잖아요. 그럼 계속 손해보고 살다가 결국은 그 일을 접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굳이 다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광고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저는 굳이 중요한 거를 하나를 꼽자고 그러면 굳이. 마케팅, 포장, 퍼스널 브랜딩 그럼 뭐 지금 작가님께서 이제 뭐 사람을 알리는 일 어떻게 브랜딩을 해주는 일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뭐 진짜 그냥 딱 어떤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네. 근데 아 나 작가님 만나서 나 진짜 뭐 이제 유튜브에만 나오면 스타가 다 되고 싶다. 뭐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실제로 다 특별한 분들은 맞아요. 제가 세상을 보니깐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모든 사람은 특별하다. 그렇죠. 다 개성이 있으니까. 네. 다 특별하고 그 개성이 충분히 있고 자신만의 스토리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두각되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그래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들어야 퍼스널 브랜딩 처음에는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뭘 하게 됐고 지금 뭘 하고 있고 왜 그걸 하게 됐고 저도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일을 하게 됐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 사람이 그렇게 특별하구나 이 얘기가 다 있어요. 사실 업종을 그냥 선택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소스를 뽑아내가지고 그 소스를 가지고 버무리는 거죠. 요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킹메이커 오두완 슬로건 들어가고 네이밍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제 스토리는 뭡니다. 저는 넓을 광에 알릴 거가 아니라 빛 광에 높을 거다. 그래서 당신의 가치를 빛나고 높여드립니다. 당신의 가치를 빛나게 만들고 당신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이런 게 이제 컨셉인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면요. 아 이거 좀 다른데?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레퍼런스 들어가서 내가 해왔던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하게 보여라. 또 13가지 브랜딩 법칙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 만들기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광고에 8원칙 옥케팅 15개 13가지 브랜딩 법칙 그 다음에 세분 포지션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 13가지 브랜딩 법칙이라고 유명하게 보여라 선하게 보여라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어 보이게 보여라 이런 식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가지고 또 작업을 하게 되면 그냥 누가 봐도 특별해지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보이고 나면 보이고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저기서 불러줘요. 그럼 진짜 특별해져요. 제가 처음에 저 퍼스널 브랜딩 했을 때 제가 세바시에서 불러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저는 그렇게 강사 프로가 아니에요. 벌벌 떠났어요. 벌벌 떠났는데 야 이걸 나보고 나가라고?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와요. 결국은요. 우리가 배수해진 신다 그러잖아요. 잘 팔린다고 생각이 들고 팔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욕먹기 싫어서라도요. 자신이 죽어라고 달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먼저 하셔라. 그 책에서 정해진 틀을 거부해야 거부가 된다. 이 뒤에 거부는 큰 부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해진 틀을 왜 거부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대로만 하면요.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틀은 너무나 따라오기 쉽잖아요. 따라오기 쉽기 때문에 따라오기 쉽다는 거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경쟁을 하기 위해서 따라오기 쉽다는 것은 결국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베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럼 경쟁자가 제가 먹고 살던 먹거리가 금방 뺏겨버려요. 8권, 9권은 돌아와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정해진 방식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야겠구나. 시장을 개척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놓은 겁니다. 제가 옥케팅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그냥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 바꾼 거고요. 그렇죠. 광고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광고에 8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길을 개척. 그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만들고 찾는 것이다.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마케팅이 저는 좀 심플하게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마케팅은 그냥 포장입니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케팅을 포장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나서 재정립을 한 거죠. 재정립을 하고 나서 이거를 다시 포장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강점을 만들거나 찾거나 그렇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강점이 없으면요. 이거는 이 기억에서 이게 잘 먹히는 것 같은데 이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일이 잘 먹힐 것 같은데 이 역량을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이제 그 상품 기획 단계에 사실 마케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기존의 소스가 많으니까 소스가 많은 분들을 찾아주고 이게 이제 마케팅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찾는 거네요. 그렇죠. 강점과 포인트를. 그 광고의 8원치 8가지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8가지 원칙은 이것도 제가 또 재밌는 게 노래를 하나 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외우기 쉬워요. 받아 생필 소금 완전 광고의 8원치 받아 생필 소금 완전 이걸 좀 빨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게 하라 다가오게 하라 생각하게 하라 필요하게 하라 그다음에 소망하게 하라 구매하게 하라 만족하게 하라 전파하게 하라 네. 이렇게 해서 원칙을 만든 거죠. 광고라는 게 사실 저도 경영학과 나왔지만 보통 기업에서 돈 영상 만들고 쓰고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반드시 매출과 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광고를 많이 썼는데 물건 안 팔린 경우도 있고 어떤 광고비 조금 썼는데 물건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광고를 잘한다는 건 일단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고라는 것은 사실 의뢰자 광고주라고 얘기하죠. 광고주가 원하는 방향을 맞춰주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네. 정확하게는 광고주가 원하는 게 브랜딩이면 브랜딩의 출점을 맞춰서 조금 더 확산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네. 어떤 사람은 당장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 1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 10만 원 가지고 광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1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을 쓰고 브랜딩 광고를 하겠다 그러면 진짜 혼나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하겠다는 거죠? 네. 문제는 1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퍼포먼스를 못 낼 거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저는 자신 있는 것만 해요. 그래서 퍼포먼스로 갔을 때는 효과를 내야 돼요. 10만 원을 쓰면 10만 원이 나와야 되고 천만 원을 쓰면 천만 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나오면 계속 나올 때까지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고 브랜딩은 사실 얼만큼 확산이 됐는지가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측정할 때도 누가 얼만큼 받느냐 누가 얼만큼 오래 받느냐 누가 어떤 인식이 생겼느냐 이런 것들을 또 설문조사라든지 데이터 지표값으로 측정을 하죠. 이 광고가 잘했다 못했다는 광고주의 의뢰 이게 평가지표가 되는군요. 그렇죠. 매출의 하락은 반드시 광고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매출이 하락된다는 거는요. 제가 아까 브랜드 상대성 이론이라고 가치는 본질 더하기 마케팅 가로잡고 곱하기 광고다 이랬는데 본질이 특별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마케팅으로 포장을 해도 결국은 어느 정도 했을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안 팔리는 이유는 그냥 곱하기 광고인데 광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려지면 어떻게든 팔리게 돼 있고 접점이 만들어지니까 한 번 더 봤을 텐데 결국은 볼 수 있는 접점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빵집 사장님인데 그 사람이 처음에 빵집을 열었는데 지금은 네트워크를 굉장히 여러 개를 갖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빵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대요. 자기가 먹어도 그리고 주변에서 그걸 주면요. 다 맛있다는 거예요. 컨셉트 좋아요. 안 팔려요. 매출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깥에 전단지 본인이 만든 걸 가지고 나가서 계속 뿌렸다는 거예요. 동사무소로 가서 빵을 잔뜩 들고 가서 남는 빵이 있으면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다음날 저희 빵이 있으면 드셔보세요. 그러고 동사무소에 엄마들을 만나면서 줬다는 거예요. 봐줬대요. 귀가운 사람들. 왜? 어차피 이 빵 못 쓰니까. 그래서 다 주면서 돌아다녔더니 빵 맛있네요. 얘기를 하죠. 이게 하루 지난 빵인데 원래 있으면 더 맛있어요. 야 그럼 궁금하잖아요. 하루 지났는데 맛있다. 이러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접점으로 얼만큼 늘렸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출이 하락되고 있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보통 첫 번째 마케팅적인 부분은 사실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광고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들고 나가면 되는 거고 사람 만나면 되는 거고 여기저기 올리면 되는 거고 지형마다 요즘 안카페 엄청나게 잘 돼 있거든요.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에는 진짜 발품 다 팔아야 되는데 요즘은 발품 파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여기저기 가가지고 지역 사람들한테 알리기만 해도 반은 먹고 가는데 참 안타깝죠. 그런 게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팔지 못하는 물건은 없다 생각하세요? 팔지 못하는 물건은 없다. 광고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 거지 팔 수 없는 물건은 없다. 팔지 못하는 물건은 광고로만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쓰레기를 이렇게 찢어서 이 종이컵을 팔 수 없잖아요. 오두환 작가님이 말씀 종이컵을 팬들한테 팔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포장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이컵을 그냥 보여주면 이 종이컵 그대로가 되겠지만 여기다가 마케팅 말씀 잘해주신 거예요.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에서 오늘 이게 특별한 일이고 와이프랑 오늘 기념일인데 제가 와이프 기념일을 안 가고 이걸 샀는데 저는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의미를 부여하고 포장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포장하면 끝나느냐 그러면 집에 장식하는 거예요. 근데 광고를 통해서 알려야죠. 난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여기서 행복을 찾아가실 분이 있으면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뭔가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광고는 알리는 행위고 마케팅은 이거를 포장하는 행위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놔두고 내가 마신 건데 내가 오늘 이런 일은 있었는데 이거 사야 되게 특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본질 더하기 마케팅이 안 됐으니까 마케팅은 마이너스 100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비유가 좀 광고비를 벌어다 주는 광고는 뭐예요? 광고비를 벌어다 주려면요.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의뢰할 때 나 광고비가 없어요. 나 이거 하다가 안 되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랬던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어떤 분이 그분이 이제 스터디카페 하시는 분인데 스터디카페 하시는 분인데 자신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지 돈을 다 끌어온 거예요. 아 스터디카페 차리려고? 다 끌어와가지고 빚지고 몇 억 들어요. 맞아요. 몇 억 드는 걸 다 끌어와가지고 오픈해서 자기가 잘되면 갚을게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막 월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건비는 고사하고 월세도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야 이 사람 잘못하면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 메일을 보낼 때도요. 의뢰를 할 때 자기 이러다 죽습니다. 자기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애가 셋인데 이런 얘기를 써놓으니까 이제 그리고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도와주지?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그냥 처음에는 거의 뭐 비용도 안 받고 해드렸죠. 그 다음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매출이 처음에 그때 매출에 대비해서 4배에서 4배만 인건비 가져가고 돈이 남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광고비를 쓸 수 있는 광고가 됐죠. 근데 그 분 같은 경우에 너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돈이 조금 한 100이 200이 있었으면 그 돈 갖다가 광고비를 태우고 결국은 자기가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올려주는 것이 광고비를 벌어들여주는 광고가 아닐까 소비자의 공통된 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의 공통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소비자들은 본인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쵸. 전혀 모르고 또 알고 싶지 않아 해요. 이게 진짜 키포인트더라고요. 소비자들은 알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명해줘도 듣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듣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보통 강의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아 알겠는데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근데 쉽게 얘기하는 거죠. 어? 이거 안 하면 후회할걸? 어? 재밌을걸? 이거 괜찮은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해야죠. 그래서 바다생필 소금 완전히 사실 바라보게 하라 쳐다보는 거 다가오게 하라 어? 생각하게 하라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게 만드는 게 어디에다 세워놔야 그걸 볼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가오게 만들려면 시선이 멈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썸네일 보더라도 이렇게 시선이 딱 멈춰야 되는데 다가오게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생각하게 아 나 이거 궁금한데?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궁금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피조하게 돼요. 그쵸. 이런 이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소비자의 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거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요즘 광고에 홍수잖아요. 옛날에는 TV 한 번 볼 때 그냥 광고 1분짜리 1분만 봐주면 됐는데 요즘 뭐만 틀었다고 광고를 막 여기저기 사방에 붙어있고 요즘 엘리베이터도 맞아요. 광고만 막고 엘리베이터는 거울 보고 쉬는 공간인데 거기다가도 그걸 붙여놔가지고 광고 봐라. 이게 얼마나 참 일단 사람들은 귀를 막는 게 진화한 거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차단하는 것. 근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귀를 막고 있는 사람한테 궁금증을 자극해서 내가 듣고 싶은 정보다라고 바꿔주는 과정을 반드시 앞해야 된다. 이런 패턴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작가님께서는 이런 소비자의 공통된 습관을 찾아낸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좀 반복 같은 게 있으세요? 이런 공통된 습관을 찾는? 제가 원리랑 원칙을 많이 만들지만 결국은 끝까지 올라가면요. 직관인 것 같아요. 직관? 네. 찍는다는 얘기 아닌데 결국은 그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다 보면 공통된 습관들이 어쩔 때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100% 안 맞죠. 그렇죠.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통계도 해보고 혼자서 안 되니까 여러 개도 물어보고 여러 개도 만들어보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요. 우리가 논문을 쓰던 과학을 하던 결국 학문 쪽으로 들어가면 뭔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설은 직관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이럴 것 같아 라고 찍는 거잖아요. 막말로 그런데 찍어놓고 거기에서 이것이 맞냐 아니냐를 테스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찍고 나서 잘 테스트해서 마무리해라. 소비자에게 뭔가를 이제 사실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작가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뭔가를 보여줘가지고 이 소비자가 이걸 필요하게끔 만드는 방법이나 노하우 있으신가요? 딱 세 글자 요거인데 요거를 기억하면 모든 광고는 일단 절반은 배웠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네네. 이렇게 그리고 사실 돈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방법들을 써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사실 이 원칙은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태어나고 나서 없어진 적이 없고 인류가 이걸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유지되는 불변의 진리다. 네. 이렇게 억울을 끄는 겁니다. 아... 알죠? 그렇게 억울을... 세 글자 뭔가요? 궁금증이죠. 네. 아 궁금증... 궁금증...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궁금증 자체가 궁금증... 그 답이 없군요. 네. 네. 광고하고 비슷한 마케팅이 있잖아요. 이 줄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저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장. 네. 그래서 본질을 포장하는 것, 마케팅. 그 다음에 그 포장된 것까지가 나오는 게 가치인데 그 가치를 알리는 것, 광고.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브랜드. 음... 네. 그럼 광고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어떻게... 음... 저는 아예 다른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아예 다른 개념이다. 어... 대표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네. 정갈하게 포장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서 뭔가 정갈하게 나를 표현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굉장히 있어 보이게 포장하는 거죠. 그 멘트를 딱 해놓고 한 것까지가 포장하는 것이 마케팅. 음... 네.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혼자서 난 이런 사람이야 근데 말할 데가 없어요.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니까 말할 때를 계속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이 광고. 음... 네. 이렇게 이제 사람을 돌아다니는 거죠. 아 뭐 그거 유명한 사람이야 하는 거 아니야? 음... 뭐 나같이 보통 사람이 그거 꼭 해야 돼?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유명하지 않을 때 해야 돼요. 음... 저는 왜 유명하지 않을 때 해야 되냐면 유명하면 할 필요가 없죠 일단. 음... 별로 할 필요가 없으세요. 네. 저의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광고를 처음 했는데 광고는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분야예요. 그렇죠. MBA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학문과 학문 사이에서 경쟁하는 굉장히 고도의 학문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래서 서로 인정 안 합니다. 음... 근데 저는 희한하죠. 광고에 팔은 책을 내고 나서 저는 광고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심지어 광고 전문가로서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었고 제대로. 그런데 현업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론으로 내왔더니 음... 제 책이 대학 교재로 10군데 넘게 이성 들어갔습니다. 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책들 제가 마케팅 책을 가지고 대학 교수를 하게 되죠. 음... 결국은 특별하지 않았는데 제가 저를 막 포장을 했어요. 사실 광고에서 뭘 전문가를 하고 있고 무슨 예고를 하고 있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퍼포먼스 결과를 냈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포장을 했더니 어? 너는 그쪽 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고계에서 저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끝판왕이라고 불렸던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두꺼운 건데 이만한 거예요. 그분의 책을 보고 저는 공부를 했었는데 그분이 대학교에서 배운 건 아닙니다. 그분이 성경관대학교 대학원이에요. 거기에서 오히려 그분이 정확하게 저를 거기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와... 자기 과에서 대박이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 위력이구나. 특별하지 않았는데 저 회사 잘린 지가 제가 3년 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저를 막 여기저기서 띄워주기 시작한 게 2년 남짓이거든요. 근데 특별하지 않았는데 제가 막 저를 특별하게끔 제가 원리를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특별해지는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그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확 터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구독자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요. 당신은 이름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질문에 난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뒤에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시면 아마 다른 사람들의 시선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많이 팔리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포장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이름 없는 사람이 계속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늦지 않았거든요. 사실 지금 140살까지 산대요. 결국은 지금이 제일 빠를 때예요. 지금 내 이름을 포장하고 내 이름을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끔 만드는 일. 퍼스널 브랜딩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광고의 8원칙의 저자 오두환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